안녕하세요. 만연아나TV의 김나나입니다. 오늘은 더위치에서 판매하고 있는 DIY 키트를 한번 구성품을 보면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손소독질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비대면 교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1인 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1인 키트 중에서도 150ml 정도 만들어지는 손소독질 만들기 키트예요. 지금 안에 보니까 알로에 베라겔이 들어있네요. 네, 알로에 베라겔이 약 60g 정도 들어있는데요. 알로에 베라겔은 소염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굉장히 차가운 느낌도 있고요. 또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로에 베라겔이 약 6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네요.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소독료 에탄올이 아니고 무수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100ml 정도 들어있네요. 무수 에탄올은 99.9% 정도의 알코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센 알코올, 가장 독한 알코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에탄올이 100ml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향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는데요. 티트리 오일이 약 1ml 정도 들어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살균 소독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원액 자체를 피부에 직접 발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로마 오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순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라벤더와 티트리 오일만 피부에 바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살균 소독 능력이 뛰어난 티트리 오일이 1ml 정도 들어있습니다. 용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도 있네요. 그리고 바로 설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먼저 B컵 또는 컵을 준비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컵에다 직접 만들어 보시는데요. 먼저 저는 소독을 먼저 해볼게요. 소독량 에탄올로 소독을 해주실 때는 호흡기에서부터 좀 멀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담을 용기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담을 용기들도 소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펌프 누르는 부분도 소독을 해주세요. 자, 설명서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1. 에탄올을 별도의 용기에 담아 아로마 오일을 넣고 잘 섞어준다. 자, 알코올을 용기에 담아 저희는 비이커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비이커에 담아 그 다음에 할 일이 아로마 오일을 먼저 녹여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로마 오일은 기름이기 때문에요. 기름을 녹이기 위해서는 알코올에다가 먼저 넣어서 녹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코올이 기름을 녹이는 용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만들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잘 넣었으면 잘 섞어줄게요. 알로에 베라겔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알로에 베라겔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알로에 베라겔을 한번 넣을 건데요. 자, 알로에 베라겔이 까야죠. 그럼요. 안에 있는 거 싹 까서 딱 열어보니까 오, 알로에 베라겔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알로에 베라겔을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안에 있는 거 싹싹 긁어서 넣어볼게요. 이 실리콘 주걱이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해보는 게 가장 편해요. 안에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싹싹 긁어서 다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잘 저어주시는 거예요. 베라겔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천천히 저어주세요. 너무 빨리 덮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거품이 많이 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저어주세요. 조금 전까지 오, 물같이 막 흐르던 애들이 약간 점도가 있어지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이시나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통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보이세요? 젤리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손소독제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